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대회진아 합천기 7번 춤보도 보조금정도 거리지야봐요 내가 선방에게 안하면 뱃살한 폴릭스와 거기서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 신가요? 신호를 기다리며 바라보면 현실이 허무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감정이 온가요 그대들의 돈은 노력인가요? 집안인가요? 그렇거나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엄마 아들은 잔뜩 생긴 데 옆방에 서울대는 난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서 얘기 꺼내기도 좀 팔리신가요? 자퇴자, 공격된 친구와 정교 멍득을 했단 얘기들은 엄마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애매한 표정으로 제게 그 얘기를 했던 엄마랑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안 행복한테도 말이야 혼자 자주 울어 발을 그어가며 분노를 삭히는 것도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내 팔을 보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마워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당신들이 늘고는 당신은 하루는 어땠고 또 지금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918Wh 참고 comin to go K 축하 예 Yani 한번 때오테 6,000원 headlines 겁이 날 때 제가 너무 싫어져요 아무렇지 않게 먹고 싶은 거면 33 housekeeping 그대들은 도대체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 앞집에 배할 땐 죽어 대기만 원짜리를 다긴 한던들 그댄 어떤 기분이신가요? 같은 남편 생일 볼 때 불쌍하신가요? 아니면 그대도 늘 이럴 때가 있긴 하셨나요? 내 SNS 열등감을 창출해 주시는 찰나가운 랩포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랩 족도 못하면서 겟도 흥기며 바라주를 막힌 등돌에 취해서 행복하신가요? 어차피 제 목소리 닿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제 외침이 비웃음거리 정도뿐인가요? 제 목소리 닿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제 외침이 비웃음거리 정도뿐인가요? 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 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 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 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고 또 지금 지금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